유럽연합이 도입하기로 한 탄소 국경세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자동차 업종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가 막히고 가격 인상 요인까지 생겨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기존에 세웠던 친환경차 전환 계획도 수정해야 할 판입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탄소 국경세의 핵심은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군으로 대상을 넓혀 친환경 무역장벽을 세우겠다는 게 EU의 구상입니다. 이 제도는 결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조의 산업구조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장벽 앞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됐지만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EU는 탄소 국경세 시행과 함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화 흐름에 맞춰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기는 2040년부터입니다. 유럽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선 전기차 전환 시기를 5년 이상 앞당겨야 하는데 아직까지 생산라인 구축과 인력 배치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럽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량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유럽 내에 위치한 현대차 체코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철강 제품을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붙게 되면 철강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속에 자동차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